자 트럼도트 얘기 가 볼게요 자 트럼도트는 가장 위험한 사랑 이었어요 세상에서 자 웰컴 에브리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밤 we are going to perform 우리는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트럼도트를 공연할 거예요 미안해서 한번끼 좀 끄고 왔어요 자 like many other famous opera 갈로 치고요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like라고 하면 뭐뭣처럼 전치사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트럼도트는 is in Italian 이탈리아로 돼 있는데 because 앞에 끊어주고 because가 나오면 뒤에 주어동사 즉 문장이 나와야겠지 이 오페라가 started in Italian in the 60th century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별을 해야 될 거는 이 because라는 거는 뒤에 주어동사 즉 문장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because of라는 건 뒤에 명사 하나가 나온다는 바로 단어가 나오겠죠 그럴 때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of는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before we begin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I'd like to tell 나는 너에게 스토리라인을 말해주고 싶어 그럼 you에다가 뭐뭣에게를 쓰고요 스토리라인에다 무엇무엇을 이라고 쓰면 되겠죠 of the opera trondot 걸로 칠게요 trondot의 줄거리를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you will appreciate 동사 표시하고요 너는 그것을 더 잘 감상할 거래요 if부터 끝까지 걸어 치고요 만약 너가 know the story 그 이야기를 안다면 그것을 더 잘 감상하게 될 거다 그럼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if라고 하는 거는 앞에 끊어줬을 때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다 나왔지 그러면 너는 그것을 더 잘 감상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if 같은 경우는 만약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만약에 여기 앞에서 불안전하다면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요 너가 그 이야기를 더 잘 안다면 더 잘 이해를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트란도트 가겠습니다 중국의 공주인 트란도트는 is a woman 여자였어요 of a great beauty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is cold as ice 뭐만큼? 얼음만큼 차가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표현 좀 기억을 해줄게요 any prince 어떤 왕자도 who wants to marry her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왕자들도 must answer 대답을 해야만 해요 세 가지 수수께끼를 만약에 그가 실패한다면 그는 must die 동사 표시하고요 죽어야만 했습니다 no one이라고 하면 아무도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겠지 그 누구도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자 뭐 하지 않았어? 그것들에게 답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겠지 자 no one이라고 나오는 이 문장 조금 한 두 번 정도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서술형이나 업법 같은 걸로 잘 나오거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대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지 어느 날 한 용감한 왕자가 force in love 그녀와 함께 사랑에 빠졌어 어떻게? 첫눈에 그는 becomes 뭐가 됐어? 첫 번째 사람이 됐어 to answer or three later 걸로 칠게요 이 세 수수께끼를 모두 다 판 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to answer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겠지 이거 기억해주고 however 당연히 하지만 이라고 쓰였으니까 기억해주고요 하지만 투란도트는 doesn't want to marry 나오는데 또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될 게 wanted의 투부 정사 외워놓으면 참 좋겠죠 투란도트는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왕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he is 동사 표시하고요 nothing more than 형과 배치를 해놓을게요 자 뭐 할 뿐이었어? 그냥 그녀에게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때 그녀에게 그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를 줬어요 그는 물었죠 그녀에게 what is my name?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추가로 물었고요 if you answer correctly 너가 만약에 맞게 대답을 한다면 I will agree to die 뭐 할 거래? 죽는 것에 동의를 할 거래 if you answer incorrectly 너가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면 너와 나는 너는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투란도트는 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트란도트는 must find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뭐 하기 전까지? 동의 트기 전까지 하지만 그의 수수께끼는 it's as difficult as hard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he is later 나오잖아 hard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이 두 가지 표현 좀 잘 기억할게요 어려웠어 그녀의 것만큼이나 그녀는 says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말을 했어 no one 아무도 will go to sleep 잠을 자러 갈 수가 없어 뭐 할 때까지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발견 알아낼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잠들 수가 없다 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서 until 이랑은 뭐뭐 할 때까지잖아 그럼 그 누구도 잠에 들어 잠을 들러 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지 왕자는 그때 가장 유명한 아리아 어디? 전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이걸 불렀어 그것은 의미의 no one's sleep 그 누구도 잠들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해 no one's sleep no one's sleep not even you 너조차도 잠들지 못한다 공주여 my secret 나의 비밀을 안전해 no one will know my name 그 누구도 내 이름을 알지 못할 거야 at down 동이 틀 무렵 I will win 나는 이길 거야 I will win 나는 이길 거야 라고 얘기했지 왕자의 이름은 클라프야 will the princess run 동사 표시하고요 그 공주는 그의 이름을 in time 제 시간에 알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 let's watch 알아봅시다 오페라를 그리고 아 오페라를 봅시다 그리고 한번 알아봅시다 뒷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은근히 빈 카드로 서술력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얘들아 이런 거 구절 같은 거 한번씩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더 체크하고 복습 많이 해주세요 잘 되는 거 급격하십니까 잡이 잡이 입장 입장 입장